고대혈통 봉우기 여긴거 같은데? 요기죠? 요기 뭐.. 산.. 양도있는데? 누가 갖다 바치나? 내려와 오오오 잠깐x3 아잇잇잇잇 아 짓대로 맞아야되는데? 아 쟤가 어디로 도망가? 일로와 일로오세용 내려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저장했나? 아 너무 일찍 쐈어 소환을 소환을 하고 썼어야 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 거기다 화염이야 아이고지 힘들다 힘들어 도망기 어어 내가 산을 이상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아까는 되게 잘 올라갔는데 지금 왜이러냐 어어어어어 아씨 올라갔다 죽어 아아아씨 한번은 올라가서 가서 용원 썼다 죽고 한번은 올라가기도 전해 죽고 저 드래곤 만만치 않은데? 공중역역을 해버리는데 막 자기둥지에 오지말라고 여기 타고 아까처럼 가자 저 산타고 가지말고 자 저장하구요